계곡 사이에 편평한 땅 위에 흙이 4, 5m 높이로 쌓아올려진 부지. 그 아래로 커다란 돌덩이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공사를 위해 대형 트럭이 오갔던 길은 집중 후에 흙이 쓸려나가면서 골이 깊게 파였습니다. 2년 전 한 종교단체 관계자가 완주 경천면의 신흥계곡에서 진행했던 불법 공사의 상은이 더 깊어진 겁니다. 불법 흙사키 공사가 진행됐던 이곳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계곡을 따라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위와 흙이 쓸려내려가면서 일부 구간은 1m가 넘는 깊이로 파여 박혀있던 바위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는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차례 계곡장을 보냈을 뿐 강제력이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받으면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겠는데 일단 행정대집행 요건 자체가 조금 부성립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완주군은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편성된 원상복구 설계의 추경예산 3천만 원도 자체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이나 산지관리나 이런 법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안 죽은 행정대집행 같은 조치를 제하는 게 불법적인 개발 행위가 2년째 바로잡아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환경훼손과 재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